가는 거 아냐? 응, 고마워 뭐야? 여기 게이트 가라는 거 아닐까요? 많이 슬프고 참혹한 기분이었는데 진짜 집에 가야 되는 건가? 하이랜드 밖으로 나왔네 이 큐브 밖으로 방출되는 거구나 어, 저기 있다 열리지 않을까? 기다리면 이렇게 하는 문인가? 맞네 우와, 뭐야? 여기가 연습실이야, 설마? 약간 감옥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벽에서 자라는 식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밖에 막 붙어있더라고요 어? 여기 있다 뭔가 있어 여기는 그라운드구나 아, 아일랜드가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주문된다 아일랜드 탈락자 여러분 이곳은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이랜드에서 방출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이곳에 있는 한 데뷔 기회는 없습니다. 와 마냥 좋은 게 아니었네. 심장이 되게 철컹 밑으로 내려앉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계속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이 생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.